디 디 디 디펙트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뭐야 바나나 먹는 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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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지 슬더스 개고수인거같은 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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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프라 까카 털도 개꿀이네 박때리 요정 딱땜으로 빠지는거 기분 나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룬축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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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될게 맞네 강화해야 될게 맞네 쿠션 늦게 먹기 세상에 룬 피까지 주네 룬 피도 존대 룬 축전기도 주면 안됨 안되냐고 배너 떨리 어? 세상에 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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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? 허허가 아니고 아이씨 쓰레기 자식 아 근데 상점 맛있네 하지만 쓰레기죠 아무튼 쓰레기임 포션 좀 있었으면 엘리트에 따라락 갔을건데 다 인공물들 맞다잡아야지 야구공만 때리면 어떡해 맞다 아이쿠 대신개도사함 진짜 빡치네 아기싫은 엔덤이라 개고생하는구만 대고생하는구만 다중시전 컵파일 노라이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행붙서 안구별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4개월 14개월 1장 냉정함 이제 편향 왜 안나오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상공격이 전체 공격의 2회 공격인 파워 카드는 좋아하시나요? 이거 그냥 이거 좀 던지면 되나? 발사 유성태격 이제 재활용 유성때문에 이제 성급한 목수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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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복 저중량고 변복 디펙트 신성 신 성 신 신성 신성 10% 6167 개미컬 뭐 강화하지 스무住 어버야 뭐하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역시 있어야 할 게 없으니까 힘드네. 에너지이저? 레후? 하나, 둘, 둘, 셋. 나와야 할 스파드들이 너무 안 나온다. 와 서울지 여기 일반 카드인데 나오면 안되나 홀로그램도 그렇고 왜 안주어 왜 안준데 왜 안된대 제발 재생코션으로 다시 태어나는 디펙트 다시 태어난 어둠이 아니 한마리씩 죽여 부활하면서 스토링하는데 왜 걔 안죽이냐고 아 짜증나 아 전기 거지 안돼 내 6킬 못했잖아 못 죽였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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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 으 으 으 으 으 으 위에서 아네들렬 위에서 아네들렬 아네들렬 아네들림 준비된 결함으로부터 사격괴십 어이구 이게 무시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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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들인다 골 들여 아 굳 here 엮이라 아 아 아 아 그래서 드로만 잘 잡히면 맞을 일 일 잘 없는데 뭐 드로가 맨날 잘 잡히면 그게 게임인가 안될 때도 있는 거지 근데 드로가 항상 안 잡혀도 게임 아닌 거 아닙니까 열받는 까마귀 도륙을 내버릴수도 있다 죽여 저놈을 매우쳐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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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파엘 도라이 있어도 쉽지 않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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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게 안 나오네 진짜 아이 서 서 서 서 서 편 편 나오라고 나다 오밀 집 디펙트 유성타격 치우면 안되겠지 이즈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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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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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뭐함. 중선장.